관할 법원은 행정법원이죠. 사례로 시험에 나올 때는요. 행정법원은 서울에만 있습니다. 따라서 지방에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서 한다는 것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. 피고의 소재지에요. 그런데 대법원 소재지, 여기는 서울이죠. 대법원 서울에 있으니까. 서울 행정법원에 재개할 수도 있다. 지금 이게 문제가 된 이유는 뭐냐면 지금 세종시로 옮겼기 때문에 세종시에서 피고 소재지로 할 수도 있고 서울에서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. 과단을 쓸 일은 거의 없어요. 원래 사례에서는. 그래서 조문만 구조에 있다. 이 정도 보고 그리고 A씨 이렇게 나면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서 한다.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. 나머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.